그 1억을 그냥 다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조금 빛을 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규모로 보면은 한 15조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11%의 배당 성장률을 가져가면서 3%의 배당 수익률을 유지했다라는 점은 스테디셀러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한 자산운영 소울 ETF 천기훈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모시고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주목할 만한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최근에 여기저기에서 월배당 ETF가 앞다퉈서 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투자자들이 유독 이 월배당 ETF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월배당 ETF라고 하면 사실 컨셉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ETF인데 매월 일정한 현금 흐름에 발생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투자자분들에게는 그동안의 사소한 편의성을 제고를 하면서 기존의 ETF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장점검수 잘 맞아 들어가면서 이 하나의 전략 또는 독립되어 있는 하나의 투자 카테고리가 급속도로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만 하더라도 국내 월배당 ETF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시장을 보게 되면 8조 이상을 성장을 했거든요 규모로 보면은 한 15조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근데 이게 절대적인 규모가 늘어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거죠 더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일반적인 대표지수를 베이스로 한 월배당 ETF가 주로 이렇다고 하면 그게 자산도 주식, 채권, 커머디티 여러 가지 자산들을 베이스로 하는 ETF들 그리고 또 전략 자체도 커버드콜이라든지 이러한 화생형 상품들도 늘어나면서 굉장히 좀 앞으로도 다양한 자산과 다양한 전략을 접목한 월배당 ETF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한솔에서도 다양한 월배당 ETF를 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사실은 지금 월배당 ETF라는 전략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품이 총 6개의 상품이 있어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월배당 ETF라는 개념을 가져오게 된 상품이기도 한데 솔 S&P500 ETF가 있습니다 그 상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투자 컨셉이 국내에서 미국 투자, 특히 또 S&P500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국내 투자자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스파이라든지 부와 같은 미국에 상장돼 있는 S&P500과 그리고 국내에 상장돼 있는 S&P500을 결합을 해서 그게 다 분기 배당이 되다 보니까 그 조합을 통해서 매월 현금 흐름을 발생하는 포트폴리오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솔 S&P500을 통해서 조금 그런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라는 측면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월배당이라는 개념을 이 상품을 통해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 이 시작이 S&P500이었다고 하면 월배당 ETF의 대중화를 이룰 수 있었던 상품이 저희 소울 미국 배당 다오존스 그리고 동일 전략의 핵지형 상품이 또 있습니다 이 상품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국의 대표 배당 성장주들을 베이스로 한 상품이고 어느 정도 자본 수익 측면과 유의미한 배당 수익률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운영되는 일명 솔미당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투자자들이 이 상품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좀 더 인컴 수익 측면에 집중한 전략의 ETF로 미국 30년 국채를 베이스로 한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 ETF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6개 라인업 중에서 유일하게 국내 주식을 베이스로 하는 금융주지 플러스 고배당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또 밸류 프로그램에서 금융주지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좀 더 자본 수익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월중 분배를 하는 오늘 좀 말씀을 드릴 소울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 50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상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기반으로 한 ETF 상품이 소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용사에서도 앞다퉈서 출시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가 여러 운용사에서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일단 투자자분들이 한국판 SCH다, 미배당이라는 애칭까지 붙여주시면서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특히 월 배당 전략과 결합을 해서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월 배당이라는 인컴 수익 측면도 있지만 이 자본 수익 측면과 인컴 수익 측면을 어느 정도 밸런스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다라는 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접점과 같은 상품으로 인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상품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넓은 의미에서 S&P500이나 나스닥100과 같은 대표지수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연금 계좌라든지 절세 계좌에서도 조금씩 보면 스테디셀러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배당률 정확히 말하면 분배율이죠 분배율만 보면 10%를 넘는 그런 ETF 허버드콜 기반의 ETF 상품들이 많잖아요 이거에 비해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장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요즘에 아마 월배당 ETF에 또 가장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있어야 하시는 게 아무래도 매월 배당금이 얼마가 찍히느냐 배당률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옵션 프리미엄을 재원으로 하는 허버드콜 ETF에 대한 관심도가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제가 월배당 ETF를 말씀을 드리거나 또 배당 ETF를 말씀드릴 때 항상 고정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상품을 선택하실 때 본인의 투자 성향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다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그 절대적인 배당률만 보고 이제 투자 상품을 선택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자자분들 중에서 일부 투자자분들은 1년 배당 수익률을 쭉 나름이 세우셔서 배당률 높은 상품을 이렇게 딱 선택하셔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왜 투자를 할까? 결국 투자를 하는 보온적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예금을 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이유는 결국 그 자본 수익 측면을 추구하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 배당률이 높다는 게 결국 그거와 연결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상품이 기초 자산으로 하는 기초 자산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포텐이 있느냐 상망이 좀 열려 있느냐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 배당 다오존스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봤을 때 기초지수 기준으로 3% 이상의 꾸준한 배당률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면서 그리고 이 상품이 또 가장 메인으로 가지고 있는 경쟁력 중에 하나가 같은 기간 10년 이상 동안 평균 배당 성장률을 보니까 11%가 넘더라고요 그 얘기는 즉슨 11%의 배당 성장률을 가져가면서 3%의 배당 수익률을 유지했다라는 점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자본 수익이 받쳐줬다는 얘기거든요 주가 그만큼 오른 거네요 사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투자자분들에게 결국 총 수익률 개념에서 봤을 때 장기 투자 관점에서 어느 정도 증명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 배당 커버드 콜 기반의 그거는 나중에 노후에 자산이 많을 때 넣어놓고 받는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미국 배당 다오존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젊었을 때 장기적으로 자산을 쌓아가는 모아가는 관점에서 투자하면 좋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버드 콜 전략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전략의 특성상 기초 자산의 성과를 제한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셨듯이 이제 내가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에게 유효한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투자 관점에서 간다라고 봤을 때는 조금은 상방이 열려있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고 다른 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긴 하죠 그러면서 이 배당주의 매력은 사실 안정성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또 성과가 어땠는지 궁금해서 과연 소울 미국 배당 다오존스는 폭락장에 어떤 성과를 보였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국내장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장의 변동성이 반도체주 중심으로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P500은 말할 것도 없고 나스닥 100이라든지 테크탑10과 같은 IT주 중심으로 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미국 배당 다오존스 같은 경우에는 동기관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성과 방어를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배당 성장주라는 점이 IT나 이런 주 상대적으로 안전판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매월 발생하는 배당금 자체가 성과 측면에서의 어느 정도 안전판 역할을 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조금 빛을 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운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배당 다오존스 말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길래 이렇게 약간 꾸준히 성장도 하고 공배율도 좀 나오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미국 배당 다오존스는 기본적으로 유니버스 자체가 미국 주식 전체를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10년 이상 배당을 한 종목들 중에서 상위 50%를 먼저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5년 이상 배당 성장률이 좋았던 기업들을 순차적으로 선정을 하는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약간 재무적인 요소를 더해서 총 100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에 대한 비중은 시가총액 가정 방식으로 가져가긴 하는데 한 종목의 비중이 4%가 넘지 않게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수를 상 막아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정 종목에 대한 쏠림이라든지 특정 섹터에 대한 쏠림 없이 조금 밸런스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운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섹터별로도 어느 정도 분산이 잘 돼 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S&P 500만 하더라도 상위 종목이나 섹터별 비중을 보게 되면 IT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스펙크 비중이 높죠 맞습니다 거의 40% 이상이 되는데 미국 배나 다오존스의 섹터별 비중을 보게 되면 가장 상위에 있는 섹터가 금융이나 산업재, IT 섹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수 소비자까지 해서 이러한 섹터들의 밸런스가 특정 섹터에 치우쳐짐이 없이 밸런스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증시 특히 IT주, 반도체주 중심으로 변동성이 컸던 시기에 이런 섹터별 밸런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 방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특정 섹터에 쏠리지 않은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기대 수익률은 일정 구간에서는 좀 낮을 수 있어도 확실히 뭔가 시장이 출렁이거나 특정 섹터가 조정을 받을 때 확실한 방어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또 장기 투자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마음 편하게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 월배당 ETF가 6종류가 있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출시되는 새롭게 나오는 그런 ETF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소울, 미국 배당, 미국제 혼합 50인데 이 상품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일단 이 종목의 상품명이 좀 길죠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그래서 좀 입에 첨엄했다고 안 붙기는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상품이 그만큼 여러 자산을 좀 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일단 이 상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솔미당이라고 하는 미국 배당 다오전스와 그리고 미국제 10년을 각 50%씩 담는 전략의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내에 미국 주식을 베이스로 한 혼합형 상품이 꽤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미국 주식을 베이스로 한 혼합형 ETF도 중에서 유일하게 채권 부문의 베이스가 미국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가장 큰 기존 상품과의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나스닥이라든지 S&P500과 같은 미국 주식을 베이스로 한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채권 부문의 자산이 국내책건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사실 국내책건이다 또는 미국채권이다라고 했을 때 뭐가 더 좋고 나쁨이라는 개념보다는 하여튼 기존의 상품 대비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가장 큰 차별점이 있다 그리고 미국 배당 다오전스를 베이스로 하는 첫 번째 혼합형 상품이다 하는 점도 기존 상품과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씀드렸던 수홀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 50의 ETF에 딱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미국 배당 성장주에 투자를 하시면서 또 미국채에도 투자를 하시면서 거기에 또 달러까지 같이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미국 배당 다오전스를 채권과 이렇게 혼합해서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미국 배당 성장주 자체가 최근 같은 증시 변동성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미국채라는 자산과 그리고 달러라는 자산을 가면 생각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분류가 되는 자산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코로나라든지 더 앞으로 가면 2.8년 금융위기와 같이 특히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분류가 되는 미국채라든지 달러라는 자산이 좀 하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만약에 내가 모아간다고 했을 때 이러한 자산배분을 통해서 좀 더 시장을 좀 유효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가장 또 궁금한 부분이 분배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사실은 이게 월배당 ETF다 보니까 또 분배율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9월 24일에 상장을 해서 이게 월중 분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분배는 아마 지금 스케줄상 보면 11월 중순 그리고 영업일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면 11월 18일에 첫 번째 분배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미국 배당 다우전스와 미국채 10년을 5대5로 섞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SCHD와 그리고 IEF라고 하는 미국채 10년 ETF의 배당률을 보게 되면 직전 배당률이 한 3% 중반에서 후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지표를 참고 지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률도 상대적으로 좀 괜찮네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 배당률 또 이제 ETF 개념에서 분배율이라고 하는 게 운용사에서 내부적인 정책에 따라서 좀 결정할 수 있는 재원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상품에 있어서는 내부 정책적으로 허용하는 재원 내에서는 최대한 분배율을 많이 가져갈 계획입니다 일반적인 미국 배당 다우전스보다 약간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물론 이제 미국채 10년의 쿠폰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저희가 미국채 10년의 쿠폰과 미국 배당 다우전스에서 나오는 개별 종목들의 배당금에 따라서 그 안에서 최대한 많은 분배율을 가져갈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1억이 있다면 이 소울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 50을 IS나 IRP에서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일단 퇴직연금 IRP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퇴직연금 IRP는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위험자산과 비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자산 한도가 70%가 있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상대적으로 좀 적극적인 투자자라고 했을 때는 30%를 이 상품으로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3천만 원을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 50에 담으시고요 나머지 70%는 그러니까 7천만 원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테크 탑10이나 나스닥 100 또는 미국 배당 다우전스 동일자나 해지형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그 안에서의 미국 주식의 비중을 최대한으로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내가 좀 안정적인 투자자라고 하시면 그 1억을 그냥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 50에 다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품 하나만으로도 미국 배당 성장주와 미국 국채와 달러에 대한 배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모아가시의 시장에 대한 대응도 하실 수 있으면서 효과적인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울 미국 배당 다우전스와 나스닥 ETF 또는 테크 탑10 이런 ETF를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요즘에 연금 계좌나 또 절세 계좌에서 가장 많이 모아가시는 ETF 중에 하나가 결국 나스닥 100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나스닥 100을 모아가실 때 미국 배당 다우전스를 같이 모아가시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섹터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IT주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머지의 섹터의 비중이 높은 미국 배당 다우전스와 같이 결합을 했을 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궁합이 잘 맞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 지난 20년 기간 동안 봤을 때 미국 배당 다우전스와 나스닥 100을 같이 투자를 했을 때 그러한 증시 변동성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게 실제 데이터에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미국 배당 다우전스와 나스닥 100을 7대 3 또는 8대 2로 모아갔을 때 이러한 파동이 좀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물론 최근 몇 년 동안은 나스닥 100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스닥 100과 미국 배당 다우전스의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다 그러면 그 안에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나스닥 100에 대한 투자 비중을 좀 더 높게 가져갈 수도 있고 미국 배당 다우전스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라이프 사이클로 봤을 때는 내가 은퇴 시점이 좀 가까워 온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 배당 다우전스의 비중을 점점 늘려가시는 게 시장을 대응하시기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하나의 TDF에서 글라이드 패스처럼 그런 식으로 좀 비중을 조절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미당족 또는 미당족 재테크라고 해서 하나의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신조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미당이라고 하면 미국 배당을 의미를 하고 또 미당족 또는 미당족 재테크라고 하면 미국 배당 다우전스를 ISA나 연금저축 퇴진연금 DC, IRP와 같은 절세 계좌에서 장기간 모아가는 투자자분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처럼 미국 배당 다우전스라는 ETF 자체가 아무래도 절세 계좌와 좀 잘 맞아 들어가면서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하나의 넓은 힘의 대표지수로 좀 자리매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희 솔미당을 포함해서 이번에 상장하는 솔미욱배당 미국채 혼합 50까지 해서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목적, 본인의 투자 기간을 고려하셔서 재무상황까지 고려하셔서 좀 적절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배당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미국 배당 다우전스 플러스 채권까지 혼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으로 배당이 성장하는 플러스 또 달러에 투자하고 또 채권도 있으니까 약간 또 해지가 되잖아요 주식이라 네 그런 상품도 나왔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좋은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기훈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